안녕하세요 제슴맘 장성숙 이예요 지금 나사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막 잘못 들어가 있는 나사들도 있어가지고 정리 시작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아 썩게 써가지고 뒤지기가 힘들어서 하다보면 게을러서 그냥 핍 넣어버리고 그런 적도 많아가지고 엄한 데에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하다보면 다 완성하겠죠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이만큼 했어요 이제 박수